야,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게 해준다 하더니 온 데가 기껏 여기냐? 왜? 여기가 어때서? 남자들이 이렇게 많구만. 언니가 가면 콕 찍어봐. 저기요, 저기요. 우리 왜 부캐 안 해줘요? 여기 이런 보석이 계신 줄 몰랐네요. 언니, 빨리 갑시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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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고. 여기 우리 언니야. 우리 언니. 네, 뽁뽁이 지금 갑니다. 저 자식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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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 입도 이년아. 아이고. 어릴 때부터 엄마가 왜 나만 이뻐했냐고?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너만 이뻐하더라. 너 엄마 사랑하고 남자 사랑 중에 택하라면 너 뭐 택할래? 너 앞으로 엄마와 나만 이뻐하네, 뭐네 하면 죽을 줄 알아. 아, 언니! 여기 장동가보다 훨씬 맞은 밤새 데리고 와. 어디 갔냐. 나? 손님! 아니, 지금 나 보고 저 여자랑 부킹하라고요? 아니, 저 여자가 어때서? 와, 저 여자가 딱 있다! 저 여자는 부킹하실 분! 부킹하실 분! 저 여자가 어때서? 와, 저 여자가 딱 있다! 저 여자랑 부킹하실 분!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술과 춤으로 상처받은 가슴을 달래보는 영예.